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7분간 아삭아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아삭아삭 불닭볶음면이 너무 좋아요 원래는 파티에 있는 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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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바삭바삭 아, 뭔가 털어먹는게 더 맛있었네요 랩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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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양념과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볼 마요네즈 콜라 이따가 진짜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삭한 맛은.. 아삭한 맛은 오픈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은.. 아삭한 맛은.. 아삭한 맛은.. 아삭한 맛은.. 아삭한 맛은.. 너무 맛있어 아직도 안 먹었지만 아...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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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은 아주 질다! 너무 약간 바삭한 Hitots 초코넛향이 좀 좋아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찜질로 처음 먹어보여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찍는게 매콤해요 쫄깃쫄깃 쭈깃쭈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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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